안녕하세요. 여행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읽는 시 코너 오늘의 시는 이근화 시인의 나의 형제들입니다. 나의 형제들 흑인을 보았다. 가방을 열어 아무 책이나 꺼내 들었지만 글자가 달아났다. 나의 눈은 어디로 갔나 손이라도 잡고 기도를 울리고 싶었다. 형제여, 마음이 가난한 나의 형제여 밑줄이라도 쳐야 될 것 같았다. 슬금슬금 흩어지는 개미들 손톱으로 끌어다 앉히고 앉히고 혀끝이 시큼했다. 다음 역이 뭐더라? 다음 역은 개미가 물고 갔다. 흑인이 내렸다. 아직은 안 되는데 나의 개미들을 데리고 갔다. 나의 입술을 가지고 갔다. 초콜릿이 너무해 달콤한 나의 형제들 잃어버린 입술과 눈동자를 찾으러 가야지.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 헛걸음을 내딛고 나는 시계를 들여다본다. 전사들이 증발하는 시간. 흑인은 갔다. 가버렸다.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친절한 한국인들과 잘 살겠지. 코 위에 남뼈루지가 터졌다.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스르르 비가 흘렀다. 불쌍한 나의 개미들 달콤한 나의 형제들 흑인은 어디로 갔나 날 두고 어디로 가버렸나 머릿속에 엉덩이에 뾰루지가 났는데 들추면 골마 터질 것들이 있는데 놀란 지옥인은 어디로 갔나 찹성 Hann Stanford 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